출발하겠습니다. 경주리 1300m 제4경주 출발했습니다. 5번 마 그랑블루 출발해줬습니다. 안쪽에 4번 마 아큘러스와 14번 마 강남세뚜기 두 마리가 상대적으로 출발이 늦었습니다. 선두는 5번 마 그랑블루 안쪽 1번 마 천왕 안쪽에서 추격합니다. 5번 1번 두 마리가 앞서고 7번 마 뉴 화이트삭스 바깥쪽 선두권의 모습 보이면서 바깥쪽 3위로 따라 붙고 있습니다. 4위로 추격하는 말은 3번 마 굿데시 바깥쪽의 모습을 보이고 9번 마 통일대박 외곽쪽 치고 나오면서 3위까지 따라 붙습니다. 5번 7번 9번 순으로 3코너에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. 안쪽에 5번 마 그랑블루 반마 신정도 앞서 있고 바깥쪽 9번 마 통일대박 선전하면서 바깥쪽 2위를 노립니다. 5번 9번 7번 안쪽에 1번 마 천왕도 밀려나지 않고 안쪽 선두권 유지하면서 4위 따라 붙고 있습니다. 5번 9번 7번 1번 4마리가 앞섭니다. 4코너 중반 계속해서 선두 5번 마 그랑블루가 끌고 갑니다. 바깥쪽 2위는 7번 마 뉴 화이트삭스 3위는 9번 마 통일대박 4위는 3번 마 굿대시 안쪽에 1번 마 천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. 5번 1번 7번 3마리가 가능성을 보이면서 5번 마 그랑블루를 추격합니다. 5번 마 그랑블루 안쪽에서 추격하는 말은 1번 마 천왕입니다. 5번 1번 두 마리가 앞서고 바깥쪽에는 9번과 7번이 추격합니다만 5번 마 그랑블루 계속해서 거리차를 벌려놓고 있습니다. 단독선도 앞서 나오는 5번 마 그랑블루 종반 5마 신정도까지 앞서고 외곽쪽에 14번 마 강남 새뚜기가 모습 보이면서 종반 2위권 따라 붙습니다. 5번 마 그랑블루 바깥쪽 14번 거기에 4번 마 아큘러스 5번 14번 4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. 경주류 1300m 제4경주 5번 마 그랑블루 좋은 출발 발판으로 중반 그리고 직선주류까지 선두를 지켜냈고 출발이 늦었던 두 마리 14번 마 강남 새뚜기와 4번 마 아큘러스